지금 오늘은 무슨 모델을 완전 알 수 없겠죠? 네 바로 뮤턴트 좀비가 되었습니다. 한번 뮤턴트 좀비의 실력을 한번 봐볼까나. 일단 뮤턴트 좀비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엄청 세단 말이야? 때려붙어? 뭐지? 한번 호기호기랑 싸워볼까? 얘는 그냥 조각상? 호기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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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Oh 음? 너무 쉽게 짓는거 아니야? 일단 허기허기 소리 한번 켜볼게요 오랜만에 왜 허기허기 두 마리 됐어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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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